부르셨을 겁니다. 뭐 세월이 빠르다. 흐르는 물과 같다. 쏘은 화살과 같다.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이 가요무대를 진행하다 보면 한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모릅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참 끝날 때쯤 되면 아쉽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시고 박수를 치시고 웃는 모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다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 선선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내주의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 시간에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또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로운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